오늘의 동화, 산에 사는 귀신 옛날 옛날 어느 곳에 아주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높은지 산 꼭대기에는 항상 구름이 걸려 있어 하루도 맑을 날이 없었지요. 무시무시한 산귀신 야만바가 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달빛 좋은 밤 산골 마을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달 구경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바람이 불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우박까지 떨어졌지요. 아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럽고 끌어안고 벌벌 떨었지요. 그때 바람이 휑 불더니 느닷없이 지붕이 쿵쿵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산에 야만바가 아기를 낳았으니 떡을 해와라. 아내 오면 사람이 고마리고 죄다 잡아먹어버리겠다. 무언가가 크게 소리치며 날뛰더니 온 마을 지붕을 쿵쿵 울리며 뛰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그 소리도 조금씩 멀어졌지요. 곧 하늘이 맑게 깨어 다시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하던데 그날 뛰던 게 뭐였지? 떡을 안 해오면 사람이고 말이고 죄다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사람들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걱정했어요. 이대로 잡아먹힐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떡을 가져가야 했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조금씩 쌀을 걷어 떡을 하기로 했습니다. 쿵덕쿵쿵덕 떡을 찌어 넓적한 통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떡을 야만바에게 가져갈 사람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내기소배와 다다하치 이 두 사람을 보냅시다. 늘 잘난 채를 하고 다니지 않소? 그러자 너도나도 입을 모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소? 내기소배와 다다하치를 보냅시다. 내기소배와 다다하치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두 젊은이는 마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늘 설쳐대며 으스대고 다녔거든요. 바로 이런 때 네 능력을 보여봐. 그래, 지금이 바로 공을 세울 때라고? 마을 사람들의 성화에 두 사람은 꼼짝없이 야만바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으스대고 다니던 터라 싫다는 말도 못하고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며 우물댔지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이 말을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누가 길 안내를 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야만바가 있다는 산이라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자 이른 살이 넘은 아카자 할멈이 자기가 길 안내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내가 함께 가지. 마음만 있으면 길은 얼마든지 있는 법이니. 그리하여 아카자 할멈이 앞장서고 내기소배와 다다하치는 떡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도 끝이군. 야만바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야. 내기소배와 다다하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늘 으스대고 다닌 터라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지요.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럼 다녀오겠소 하고 길을 떠났답니다. 한참을 올라가 발밑으로 마을이 조그맣게 보이자 두 사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럭저럭 참으며 올라가는데 갑자기 휑하고 으스스한 바람이 불어왔지요. 난 더는 못 가겠어요. 내기소배와 다다하치는 무서운 데다 힘까지 쭉 빠져 악하자 할멈에게 매달렸습니다. 저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야 자자 기운 차리고 가세 어서 가세나 할멈은 두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자 아까보다 몇 배나 센 바람이 나뭇잎이며 풀립을 마구 뒤흔들었어요. 악하자 할멈은 나무 밑동을 꼭 붙잡고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었고 바람이 멎어 뒤돌아보니 내기소배와 다다하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떡을 담은 통만 반듯하게 놓여있을 뿐이었지요. 할멈은 힘이 쭉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까지 마을로 도망쳐 돌아가면 사람이고 말이고 죄다 잡아먹힐지도 몰라 그럼 마을사람들에게 미안하지 나만 잡아먹히면 그만인 게야 할멈은 그렇게 마음 먹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쉬엄쉬엄 가다 보니 날이 저물 무렵에야 산 꼭대기 가까이에 다다랐습니다. 문 앞에 천이 내려져 있는 오두막이 보였어요. 그 앞에서 커다란 가난아기가 자기 머리통만한 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지요. 저기가 야맘바의 오두막이로구나. 아카자 할멈은 그렇게 생각하고 소리쳤습니다. 계신가요 상기생 마을에서 떡을 가져왔구먼요. 그러자 문 앞에 천이 올라가고 야맘바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잘 왔다 잘 왔어 내가 어젯밤에 저 애를 낳았거든 떡이 먹고 싶어 저 애를 보내놓고 마을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나 걱정하던 참이다. 아카자 할멈은 소스라치게 놀라 벌어진 입을 담을 줄 몰랐습니다. 에이구머니 어젯밤에 심부름 온 게 저 갓난애였다구요. 야맘바의 아이인걸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날아다니지. 그런데 떡은 어디 있지? 아이고 글쎄 떡이 어찌나 무겁던지 올라오는 길에 놓고 왔구먼요. 그래? 그럼 가라 니가 가서 가져오너라. 야맘바는 아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아기 이름이 가라인가봐요. 아기는 일어서자마자 곧바로 쌩 날아갔습니다. 그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떡통을 메고 돌아왔지요. 오, 다녀왔느냐. 이젠 곰을 잡아오너라. 곰을 구아 국을 끓여 먹어야겠다. 저기에 떡도 넣고 할멈한테도 죽어라. 가라는 다시 나가더니 금세 손에 곰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셋은 어마어마하게 큰 냄비에 화룻불을 활활 피워 곰국을 끓였습니다. 거기에 떡을 넣어 배불리 먹었지요. 아주 맛있었어요. 이제 마을에 돌아가고 싶구먼요. 할멈이 말했습니다. 뭐 그리 서두를 거 없다. 여기는 심부름할 사람이 없으니 스무 하루 동안 나를 좀 거들어다오. 야맘바가 대답했습니다. 할멈은 하는 수 없이 집에 가기를 포기하고 야맘바를 도왔어요. 물도 깊고 야맘바의 발도 주무르며 오늘 잡아먹힐까 내일 잡아먹힐까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스무 하루가 지났어요. 할멈이 다시 말했습니다.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테니 이제 돌아가고 싶구먼요. 그래 고생했다. 나도 이제 몸이 좋아졌으니 집에 돌아가도 좋다. 내 큰 보답은 못하나 비단 한 피를 줄 테니 가져가거라. 야맘바는 그렇게 말하고 고운 비단을 할멈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단은 아무리 써도 다음 날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신기한 비단이다. 마을 사람들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아무 탈 없이 잘 살도록 내가 보살펴주지. 야맘바는 가라에게 명령했습니다. 가라, 할멈을 업어 데려다 주거라. 아이쿠, 저는 걸어서 갈 거구먼요. 업히다니요. 당치 않아요. 할멈은 놀라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가라가 눈 감짝할 사이에 날아와 할멈을 등에 척 들쳐 업고 말했지요. 눈 감아요. 할멈은 눈을 감고 가라의 등에 꼭 달라붙었어요. 귓가로 바람이 휙휙 스쳐 지나갔지요. 곧 할멈은 쿵 하고 땅바닥에 내려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곳은 놀랍게도 할멈 집 앞이었습니다. 가라, 좀 쉬었다 가려무나 할멈이 그렇게 말했을 때 가라의 모습은 벌써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멈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불경 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도 나는 걸 보니 누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누가 죽었소? 할멈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귀신이다.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까 뒤집어 보기도 하며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귀신이라니 날쎄 내가 돌아왔다네 정말이에요? 정말 할멈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자자 야맘바가 준 비단을 나누어주지 할멈은 마을 사람들에게 야맘바의 비단을 잘라주고 또 잘라주었습니다. 마침내 할멈의 손에는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자 비단은 원래 그대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비단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보자기로 만들어 들고 다니기도 하고 옷도 지어 입으며 집안의 보물로 삼았대요.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마지막 연주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늙은 음악가가 살았습니다. 음악가는 추운 겨울날에도 너무 가난해서 낡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늙은 음악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답니다. 사실 음악가도 젊었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어요. 음악가의 바이올린 연주 소리와 노래 소리가 무척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음악가는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이보시오 너무 춥고 배가 고프오 부디 부디 하룻밤만 재워주지 않겠소. 늙은 음악가가 집 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부탁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음악가는 가까이 보이는 교회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지요. 늙은 음악가는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제 신세가 참으로 가련합니다. 늙은 음악가는 슬픈 마음을 성모 마리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성모 마리아가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늙은 음악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른 늙은 음악가는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를 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모상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 같더니 늙은 음악가 앞에 황금 구두 한짝이 떨어진 겁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늙은 음악가는 떨리는 손으로 구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며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지요. 감사합니다. 성모 마리아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날 늙은 음악가는 황금 구두를 가지고 보석 가게에 갔습니다. 구두를 팔아서 잠잘 곳을 마련하고 음식도 살 생각이었지요. 이것을 팔고 싶소. 귀한 물건이니 부디 값을 후하게 져주시오. 음 적바도 값비싼 물건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정말 당신 것이 맞소. 주인은 늙은 음악가가 황금 구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음악가를 고발해 재판에 넘기고 말았지요. 이 황금 구두를 어디서 얻었소. 훔친 것이 아니오. 저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재판관의 물음에 늙은 음악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모상 이야기를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늙은 음악가는 말을 잊지 못했고 결국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늙은 음악가는 처형장으로 끌려갔어요. 길가에 구경꾼들이 잔뜩 모여들었지요. 어떻게 훔친 물건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게 말이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소. 늙은 음악가를 가엾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병사들에게 끌려가던 늙은 음악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저 땅을 보며 걸었지요. 그러다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늙은 음악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더니 병사들을 향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제 소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들어주십시오. 성모 마리아님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던 병사들은 늙은 음악가의 철양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답니다. 늙은 음악가는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조심스레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그 경건한 모습에 수군대던 사람들도 모두 말을 잃었지요. 고요한 가운데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늙은 음악가는 바이올린에 맞춰 노래도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고슬프고 아름다운지 늙은 음악가를 욕하던 사람들조차 눈물을 훔치기 바빴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모상이 또다시 느리게 움직이더니 늙은 음악가에게 다른 한짝의 황금 구두를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늙은 음악가는 말없이 뜨거운 눈물만 계속 쏟았습니다. 결국 늙은 음악가는 다시 재판관 앞에 가서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했고 다행히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내 자매의 집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2월의 어느 날 마치 집안의 내 자매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 크리스마스에 선물도 없더니 정말 시시해. 막내 에이미가 투덜댔습니다. 각자 모은 돈으로 자기 선물을 사면 되잖아. 둘째 조가 말했어요. 전쟁 때문에 너나 없이 힘든 때야 그런 소리 하지마. 큰언니 맥그가 동생들을 타일렀습니다. 내 자매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버지 생각에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어머니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뭘 가져왔는지 아니? 와 아빠 편지다. 아버지의 편지에는 딸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내 자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어머니는 벌써 밖에 나갔다 들어오셨어요. 엄마 아침 일찍 어디 갔다 오세요? 어머니가 눈을 털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훈메시 부인이 아기를 낳았단다. 아이들이 여섯이나 되는데 며칠째 굶었대. 식탁에 앉아있던 내 자매는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침 식사를 훈메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면 어떨까요? 내 자매는 음식과 뗄감을 손에 들고 훈메시 집으로 갔습니다. 하얀 눈밭 위를 걸어가는 내 자매는 마치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오후는 연극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해마다 내 자매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재미있는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작가가 되고픈 둘째 조각 대본을 썼지요. 올해 연극 공연도 우렁찬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 배고파 어서 밥 먹자. 내 자매는 식탁으로 우르르 달려갔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멋진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설마 산타클로스가 다녀가신 건 아니겠지요? 놀랐지 옆집 로렌스 씨가 너희들이 기특하다고 선물로 보내셨어. 로렌스 씨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손자 로리와 함께 살았는데 조금 괴팍해서 이웃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지요. 여태 무서운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무서운 얼굴 속에 친절한 눈동자가 감춰져 있었나 봐. 조는 창밖에 멋진 저택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새해가 되자 조는 로렌스 씨와 가까워지기로 마음먹었어요. 밝고 씩씩한 조는 누구와도 쉽게 친해졌습니다. 괴팍한 로렌스 씨의 마음도 쉽게 움직였지요. 어느 날 로렌스 씨는 내 자매와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셋째 베스는 거실에 놓인 멋진 피아노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베스는 피아노 치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집에 있는 피아노는 너무 낡았거든요. 아 저 피아노를 한 번만 쳐볼 수 있다면 수줍은 많은 베스는 로렌스 씨가 무서워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렌스 씨가 베스의 마음을 알아채고 피아노를 선물했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내 손녀딸의 피아노란다. 너라면 이 피아노를 그 애만큼 아껴줄 것 같구나.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베스는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 로렌스 씨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둘째 조는 로렌스 씨의 손자 로리와 틈만 나면 어울려 다녔습니다. 조는 로리 그리고 큰언니 맥과 함께 연극 구경을 가기로 했어요. 조 에이미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언니는 에이미를 데려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조는 매몰차게 에이미를 떼어놓았습니다 조 언니 두고 봐 후회하게 될 거야 에이미는 멀어지는 언니들을 보며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다음날 저녁 조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에이미 내 원고 내 원고 어딨어 몰라 내가 알게 뭐야 에이미는 부지깽이로 난로만 들쑤셨습니다 조가 에이미의 어깨를 움켜잡고 돌려세웠어요 내가 찾아내기 전에 어서 말해 아무리 해도 못 찾을걸? 내가 다 태워버렸거든 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써온 소중한 소설 원고가 한 줌 재가 된 겁니다 조는 울음을 터뜨리며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제야 에이미는 자기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일이었지요 어머니가 울고 있는 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조, 에이미를 용서하렴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내 일을 시작하자꾸나 엄마 전 절대로 에이미를 용서할 수 없어요 조는 눈물을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며칠째 조에게는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에이미는 감히 조의 곁에 다가갈 생각도 못하고 눈치만 보았지요 그런데 마침 조가 로리와 함께 스케이트를 탄다고 나갔습니다 나도 따라가야지 언니 기분이 좋아졌을 때 다정하게 말을 거는 거야 조는 꽁꽁 언강에서 로리와 즐겁게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에이미를 보았지만 모른 척했지요 그때 갑자기 에이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가 놀라 돌아보니 에이미가 두 손을 버둥거리며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지 뭐예요 조와 로리는 정신없이 달려가 간신히 에이미를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에이미는 집에 돌아와 몸을 말린 뒤 잠이 들었어요 조는 눈물을 흘리며 에이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나 때문에 에이미 정말 미안해 에이미는 눈을 감은 채 두 팔을 뻗어 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길었던 겨울이 가고 싱그러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내 자매는 무척이나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큰언니 맥은은 다른 집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치며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도왔습니다 조는 고약한 마취 할머니의 말동물을 하며 용돈을 벌었고 틈틈이 에이미가 태워버린 원고를 대신할 작품을 썼습니다 베스는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고 이웃을 보살펴 주었어요 막내 에이미는 부쩍 자라 꼬마 숙녀 티가 제법 났답니다 그리고 새로 가족이 한 명 생겼어요 로리였습니다 로리는 늘 내 자매와 함께 했어요 내 자매는 부지런한 벌들의 모임에 로리를 끼워주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바삐 일하자는 모임이었지요 맥은 뜨개질을 했고 조는 글을 썼으며 베스는 네잎 클로버를 찾고 에이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로리는 내 자매를 위해 옆에서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었어요 로리는 공주들의 작은 궁전을 지키는 기사와도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어요 내 자매와 로리가 우중충한 날씨를 불평하며 거실에 모여 앉아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울려댔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온 한여 한나의 손에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는 전보가 들려있었어요 어머니는 힘없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장 가봐야겠다 갑자기 세상이 뒤바뀐 듯 모든 게 빨리 움직였습니다 로리는 어머니가 새벽 기차로 떠난다는 걸 알리러 전보를 치러 갔고 한여 한나와 맥은 어머니를 도와 짐을 쌌습니다 로렌스 씨도 달려와 자매들을 잘 보살펴주기로 약속했지요 조는 시내에 나가 병원에 가져갈 물건들을 샀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아빠, 아빠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요 조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아버지에게 어서 가야 하는데 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안절부절 못하며 조를 기다렸지요 한참을 지나 조가 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습니다 조는 어머니에게 불쑥 돈을 내밀었어요 조, 이게 대체 무슨 돈이니? 아니, 너? 어머니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기다란 머리카락이 잘려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요 어차피 너무 길어서 거추장스러웠거든요 어머니는 조를 품에 안고 짧아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조가 씩씩하게 웃고 있어도 마음 속으로는 슬피 울고 있다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후회하지 않아요 아빠께 뭔가 해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어머니가 떠나자 집 안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자매는 꿋꿋하게 견뎌냈어요 오래지 않아 아버지가 위험을 넘겼다는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비둘기 둥지에는 다시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내 자매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베스는 어머니 대신에 훈메시 가족을 정성껏 돌보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베스가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훈메시네 아기가 많이 아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게다가 오늘은 나도 몸이 좋질 않아 언니들이 좀 가줄래?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가볼게 너도 좀 쉬어 큰언니 매그와 존은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베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참을성 많은 베스는 조용히 음식 바구니를 들고 훈메시의 집으로 향했어요 늦은 밤 잠이 든 조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베스가 눈이 빨개져 약을 마시고 있었어요 베스 무슨 일이야? 언니 성홍열 앓은 적 있어? 나랑 매그 언니는 몇 년 전에 알았어 왜 그러는데? 훈메시네 아기가 죽었어 성홍열이래 나 울만나 봐 조는 울먹이는 베스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베스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한나 빨리 의사 선생님을 불러줘요 다음날 언니들은 성홍열을 앓은 적이 없는 에이미를 마치 할머니 댁으로 보냈습니다 매그와 존은 열에 들뜬 베스를 밤낮으로 간호했지요 어머니에게는 차마 알릴 수가 없어서 베스가 어서 낫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베스의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질 뿐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베스는 병이 더 심해져 이제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밤을 넘겨야 하는데 어머니께 빨리 오시라고 연락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매그는 조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조는 눈보라를 뚫고 달려가 어머니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밤이 새도록 매그와 조는 베스의 이마에 얼음 주머니를 올리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어요 동이 틀 무렵 깜빡 졸았던 조가 정신을 차리고 베스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언니 열이 내렸어 베스의 열이 내렸어 의사 선생님도 베스를 진찰하더니 큰 위험을 넘겨 천만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로리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 어머니가 오셨어 정말 현관에는 어머니와 로리가 눈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로리가 조보다 한 발 앞서서 몰래 전보를 쳤던 겁니다 다행히 베스는 점점 몸이 나아졌습니다 에이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편지가 날아왔어요 또다시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내 자매는 머리카락을 한 홀씩 넣은 브로찌를 어머니에게 달아주었어요 얘들아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는 기뻐 눈물을 글썽이며 내 자매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또 다른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어요 아빠였습니다 내 자매는 우르르 달려가 아빠에게 매달렸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힘들었던 한 해가 갔구나 다들 씩씩하게 이겨내줘서 고맙다 창밖에는 12월에 매사온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작은 아씨들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사랑만이 가득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까마귀 오빠들 옛날 옛날에 어느 부부가 아들을 일곱을 낳았습니다 일곱 아들은 마을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말썽고러기였어요 그래서인지 부부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착하고 예쁜 딸이나 하나 있었으면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내가 또다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바라고 바라던 딸이었습니다 딸을 오매불만 기다리던 아버지의 기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 아이의 몸이 너무 약해 걱정이었지요 아버지는 일곱 아들에게 오물가에 가서 세례때 쓸 물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딸을 위해 서둘러 세례를 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할래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항아리 이리 줘 일곱 아들은 서로 물을 뜨겠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항아리들 우물 속에 퐁당 빠뜨리고 말았지요 아이들은 겁에 질려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홧김에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 녀석들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아휴 모두 까마귀나 되어버려라 무심코 던진 아버지의 말에 갑자기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리며 일곱 아들이 모두 까마귀가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렇게도 못마땅해하던 아들들이었지만 막상 아들 일곱을 한꺼번에 잃자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 생각이 깊어질수록 딸 아이에게 더욱 정성을 기울이며 하루하루 슬픔을 달랬지요 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여쁜 소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소녀가 시장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수금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오빠들이 까마귀가 되었다며 그러게 말이야 아휴 가엾어라 아버지 제게 오빠들이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소녀는 집으로 돌아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오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소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까마귀 오빠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소녀가 짊어진 짐이라고는 오빠들이 알아볼 수 있는 부모님의 반지 빵 한 덩어리와 마실물 한 병 그리고 쉬어갈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소녀는 며칠 밤낮을 걸어 세상 끝에 있는 햇님을 찾아갔습니다 햇님에게 까마귀 오빠들의 소식을 물어볼 참이었지요 햇님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금세 활활 타버릴 것만 같았어요 소녀는 겁이 나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달림을 찾아갔어요 달림은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오빠들이 있는 곳을 묻기도 전에 얼어붙을 것만 같았지요 소녀는 이번에도 그냥 돌아서야 했습니다 지친 소녀는 별님들을 찾아갔습니다 별님들은 각자 정해진 의자에 앉아있었어요 제 오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소녀가 소리쳐 묻자 잠자던 새별 하나가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오빠들은 유리산에 살고 있단다 이 병아리 다리로 유리산의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새별이 병아리 다리 하나를 소녀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병아리 다리를 손수건에 소중히 싸서 들고 길을 떠났어요 소녀는 지친 다리를 끌며 유리산에 다다랐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성이 나타났어요 어쩌면 좋아 손수건에 싸놓은 병아리 다리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소녀는 새끼 손가락을 열쇠 구멍에 넣고 피멍이 될 때까지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그런데 꼭꼭 잠겼던 성문이 열렸어요 소녀는 커다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얘야 여기는 무슨 일로 왔니? 난쟁이가 뒤뚱뒤뚱 다가오더니 물었습니다 제 까마귀 오빠들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 까마귀님들이 곧 돌아오실 시간이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난쟁이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으로 소녀를 데려갔습니다 소녀는 일곱 개의 접시 위에 놓인 빵을 한 입씩 떼어 먹었어요 일곱 개의 유리잔에 채워진 물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유리잔에 딸깍 반지를 빠뜨렸어요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식탁 밑으로 몸을 숨겼지요 일곱 마리의 까마귀들이 식탁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누가 내 빵을 먹었지? 누가 내 물도 마셨어? 여기 입술 자국 좀 봐 사람이 들어온 게 틀림없어 까마귀들이 눈을 번뜩이며 방 안을 둘러보는데 막내 까마귀의 유리잔에서 반지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반지 좀 봐 까마귀들은 한눈에 부모님의 반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떠나온 집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부모님은 살아계실까? 여동생도 이제 많이 자랐을 텐데 그 애가 우릴 구하러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오빠들이 울적해 있는데 오빠! 소녀가 식탁 밑에서 뛰어나와 오빠들에게 안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법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까마귀 오빠들은 하나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들 어서 집에 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무척 보고 싶어 해요 오빠들은 소녀와 함께 그리운 집으로 돌아갔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황새로 변한 임금님 아주 먼 옛날 카시드라는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총리 대신 만조르가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어요 배하 궁전 앞에서 웬 상인이 매우 신기한 물건을 팔기에 값을 물었더니 어찌나 비싸던지 그냥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상인은 병사들에게 이끌려 커다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상인의 상자 안에는 보석이 박힌 신기한 물건들이 수두룩했어요 임금님은 권총 두 자루와 빚을 샀습니다 상인이 막 뚜껑을 닫으려는데 상자 안쪽에 작은 서랍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작은 서랍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물건인데 제게는 필요 없으니 임금님께 드리겠습니다 상인은 서랍 속에서 검은 가루가 가득 든 호리병과 알 수 없는 글자가 적힌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세상의 모든 말과 글을 아는 학자 셀림을 불러 편지를 읽어 보게 했습니다 셀림은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호리병에 든 가루의 냄새를 맡고 무탑을 외치면 어떤 동물로도 변할 수 있고 어떤 동물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다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동쪽을 향해 세 번 절하고 무탑을 외치면 되느니 단 동물로 변해 있는 동안 절대 웃으면 안 된다 만약 웃게 되면 주문을 잊어버려 다시는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튿날 아침 임금님은 호리병을 들고 총리 대신과 함께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가에는 황새 두 마리와 여러 동물들이 논을고 있었어요 임금님 우리도 황새가 되어 저 두 마리의 황새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리 대신이 임금님에게 은근히 말했습니다 그거 재미있게 꾸려 편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도 해볼 겸 임금님은 호리병 속에서 검은 가루를 한 줌 꺼내 총리 대신과 함께 듬뿍 냄새를 맡았어요 무탑을 하고 외치자 임금님과 총리 대신에 다리가 순식간에 가늘게 변했습니다 두 팔은 날개로 변하고 목은 길어지더니 온몸에 깃털까지 돋아 영락없는 황새가 되었지요 황새가 된 두 사람은 진짜 황새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아저씨 황새가 아가씨 황새에게 다정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긴다리 아가씨 개구리 다리를 싸왔는데 함께 먹지 않을래요? 고마워요 부리 아저씨 하지만 지금은 오늘 밤 파티에서 출 춤을 연습해야 돼요 아가씨 황새는 날개를 활짝 펴고 엉덩이를 실로기며 옆목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임금님과 총리 대신은 까르르 웃었어요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웃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총리 대신이 당황해서 소리치자 임금님도 잔뜩 긴장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먼저 동쪽으로 향해 세 번 절을 한 다음 무, 무, 뭐라고 했더라? 두 황새는 발을 동동 구르며 묻자만 영거푸 외쳤습니다 주문을 잊어버렸으니 사람으로 되돌아올 턱이 있을까요? 이제 임금님과 총리 대신은 영원히 황새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밭에 심어놓은 채소를 뜯어먹거나 과일을 쪼아먹었어요 부리가 길어서 도마뱀이나 개구리를 잡기는 쉬웠지만 징그러워서 차마 입에도 대지 못했습니다 황새가 된 임금님과 총리 대신은 때때로 도시를 날아다니다가 궁전의 지붕 위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눈물짓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미즈라 임금님 만세 바그다드의 새 임금님 만세 못된 마법사 카슈누르의 아들 미즈라가 새 임금이 되어 거리를 행진하고 있지 뭐예요 총리 대신 우리가 속았소 카슈누르가 나를 쫓아내려고 마법을 건 거요 임금님은 분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임금님과 총리 대신은 마법을 푸는 방법을 찾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온종일 날아가던 두 마리 황새는 하룻밤 쉬어가려고 낡은 성에 내려앉았어요 잠자리를 찾아 이방 저방 둘러보는데 희미한 불빛 속에서 부엉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엉이는 두 마리 황새를 보자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황새님들만이 저에게 걸린 마법을 풀어줄 수 있답니다 임금님과 총리 대신은 몹시 난처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에겐 그럴만한 힘이 없답니다 당황한 임금님은 부엉이에게 황새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군요 저도 원래 인도의 공주 무사랍니다 그런데 마법사가 자기 아들과 결혼하지 않는다고 저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지요 부엉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밝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마법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이 성에 온답니다 먹고 마시며 자기들이 저지른 나쁜 짓을 자랑하곤 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 임금님의 이야기를 하며 주문을 떠들어댈지도 몰라요 임금님은 기뻐서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제가 마법사들이 모이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그 대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와 결혼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제 마법이 풀린답니다 흉측한 모습에 부엉이와 결혼을 해야 한다니 임금님과 총리 대신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총각인 임금님이 공주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지요 부엉이는 임금님과 총리 대신을 마법사들이 모이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과연 여덟 명의 마법사들이 빙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틈에는 상인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가 바로 마법사 카슌으로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이 임금이 되지 않았나 카슌으로는 임금님에게 마법을 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그거 재미있군 그래 대체 그 주문이 무엇이었나 옆에 앉은 마법사가 물었습니다 응 무타불이었지 무타불 임금님과 총리 대신은 재빨리 동쪽을 향해 저를 세 번 했습니다 그러고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요 무타불 순식간에 두 항세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사람이 된 임금님과 총리 대신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금님 웬 아리따운 아가씨가 임금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예요 조금 전까지 부엉이었던 루사랍니다 카시드 임금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잠시나마 황새가 되었던 게 오히려 제겐 행운이었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님을 만났으니 임금님은 루사 공주를 데리고 총리 대신과 함께 바그다드로 돌아왔습니다 바그다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카시드 임금님을 반겼어요 새 임금이 된 마법사의 아들 미즈라가 그동안 많은 세금을 거두고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혀 미움을 샀거든요 사람들은 궁전으로 몰려가 미즈라와 마법사 카시누르를 붙잡았습니다 임금님은 호리병 속에 검은 가루로 못된 마법사와 그의 아들을 황새로 변하게 했어요 그러고는 커다란 세장에 가두었지요 카시드 임금님은 백성들을 위해 커다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부엉이 공주님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대요 가끔 총리 대신 만조르가 찾아오면 두 사람은 황새가 되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워 했습니다 때로는 황새처럼 입을 쑥 내밀고 뒤뚱뒤뚱 걷거나 두 팔을 활짝 펴서 날개짓을 흉내 냈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왕비와 왕자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황새가 되어 세장에 갇힌 마법사도 배꼽을 잡고 웃다가 그만 다시는 마법사로 돌아가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세장의 부적 옛날 어느 산속 절에 큰 스님과 어린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어느 날 어린 스님이 말했지요 큰 스님 산에 가서 꽃 좀 따올게요 어린 스님은 꽃을 찾아 산속 깊숙이 자꾸자꾸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꺾어 어깨에 매고 두 가지 꺾어 어깨에 매고 세 가지 꺾어 어깨에 매는데 그새 날이 저물어 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그만 절에 돌아가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떡한담 어린 스님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산 너머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게 보였지요 자세히 보니 오두막 집이었습니다 어린 스님은 그 불빛을 따라 오두막 집으로 내려갔지요 집 안에는 머리가 허연 할멈이 혼자 난로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스님이 부탁했지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러자 할멈이 흘끗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자고 가려무나 어린 스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 할멈 옆에 누워서 잤습니다 한밤중에 어린 스님이 잠을 깨보니 할멈이 어린 스님의 머리를 활짝 활짝 핥기도 하고 엉덩이를 살살 세다듬기도 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음 먹음직스럽기도 해라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빗물이 말했어요 어린 스님 할머니 얼굴을 봐요 얼굴 좀 봐요 어린 스님이 할멈이의 얼굴을 보니 입이 귀까지 찢어지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마귀 할멈이지 뭐예요 할머니 저 오줌 마려워요 내 손바닥에 누워라 싫어요 할머니 손바닥에는 못 누겠어요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좋아 그럼 갔다 와 할멈은 어린 스님 허리에 새끼줄을 묶어 뒷간에 보냈습니다 어린 스님이 도망치려 하자 할멈은 허리에 묶은 새끼줄을 힘껏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어린 중아 다 누웠느냐 어린 스님은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지금 쉬하고 있어요 어린 스님은 도저히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뒷간신이 나타나서 하얀 부적과 파란 부적과 빨간 부적을 주며 말했어요 이 부적 세 장을 가지고 얼른 도망쳐라 어린 스님은 허리에 새끼줄을 뒷간 기둥에 묶어 놓고 부적을 가지고 냅다 도망쳤습니다 할멈이 또 새끼줄을 힘껏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어린 중아 다 누웠느냐 어린 스님 대신 뒷간신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지금 쉬하고 있어요 그러자 할멈이 화가 나서 새끼줄을 힘껏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뒷간에서 날 셀 거냐 그때 뒷간 기둥이 휙 뽑혀 날아오더니 할멈의 이마에 쾅 하고 부딪혔대요 욕홍할 만한 죽놈이 도망쳤겠다 할멈은 밖으로 나와 어린 스님을 뒤쫓았습니다 할멈은 소리치며 쿵쿵 뒤쫓아 갔어요 금방이라도 어린 스님을 따라잡을 것 같았지요 그러자 어린 스님은 하얀 부적을 뒤로 휙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큰 산이 되어라 그러자 할멈 앞에 큰 산이 생겨났습니다 할멈이 말했지요 웬 산이야 그러고는 산을 기어올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린 스님은 힘껏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놈 어린 중아 거기 서지 못할까 어린 스님은 금방이라도 붙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파란 부적을 뒤로 휙 던지며 소리쳤어요 큰 강이 되어라 그러자 할멈 앞에 큰 강이 생기더니 강물이 쿠르릉쿠르릉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강물을 헤치며 저벅저벅 쫓아왔어요 어린 스님은 힘껏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지만 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놈 어린 중아 거기 서지 못할까 어린 스님은 금방이라도 붙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적을 뒤로 휙 던지며 소리쳤어요 큰 불이 되어라 그러자 할멈 앞에 큰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웬 불이야 할멈은 불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요 그 사이에 어린 스님은 가까스로 절로 도망쳤대요 어린 스님은 절 문을 탕탕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큰 스님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큰 스님은 느릿느리 대답했어요 오냐 지금 일어난다 빨리요 오냐 지금 바지 추몰리고 있다 빨리요 오냐 지금 벗어낸 신고 있다 마침내 큰 스님이 절 문을 열었습니다 큰 스님은 어린 스님을 경문 상자에 숨겨주었어요 그때 할멈이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왔습니다 어린 중이 여기로 왔지 아니 난 못 봤는걸 그렇다면 내가 직접 찾아봐야겠군 어린 중을 찾기 전에 나와 요술 겨루기 한판하자 넌 커다란 도깨비가 될 수 있느냐 그야 누워서 떡 먹기지 할멈은 벌러덩 뒤집어지더니 큰 스님이 올려다볼 만큼 커다란 도깨비가 되었어요 그러자 큰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그만 콩이 되어봐라 그것도 누워서 떡 먹기지 할멈은 벌러덩 뒤집어지더니 조그만 콩알이 되었어요 새님은 그 콩을 입에 쏙 집어넣고 아드득 아드득 씹어 삼켜버렸지요 그 후 큰 스님과 어린 스님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파란 도깨비 빨간 도깨비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울 만큼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파란 도깨비와 빨간 도깨비가 산속 깊은 곳에 살았습니다 파란 도깨비한테는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파란 도깨비 내 아들이 장가를 들게 되어 며느리가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들도 며느리도 도깨비였지요 며느리 도깨비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댁살림을 잘 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아직 너무 어려서 살림 실력이 워낙 서툴었습니다 시집을 온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파란 도깨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예 아가야 내가 밥을 앉혀놓았다 그런데 내가 급히 장에 갈 일이 있으니 내가 부뚜막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불을 살피며 밥을 짓거라 며느리는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예 어머님 그리고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며 배웅을 해드렸지요 며느리는 불을 때려 부엌에 가려다가 생각했습니다 방금 어머님이 보고 가셨으니까 잠깐 쉬었다 해도 되겠지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지요 그동안 시집 와서 긴장을 많이 했던 탓인지 너무 피곤했던 며느리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어머님께서 앉혀놓고 간 밥은 모두 타버리고 말았지요 그때 며느리가 깨어나며 말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냄새지 탄 냄새잖아 탄 냄새를 맡은 며느리가 깜짝 놀라 부엌으로 가보았지요 아 이 일을 어쩌지 전부 다 타버렸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하필 시아버지 도깨비가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당연히 며느리는 크게 혼줄이 낼 것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 냄새를 맡은 시아버지 도깨비는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 새아가가 밥을 모두 태운 게로구나 하며 미소까지 지어보였어요 그러면서 부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며느리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드린 모양이구나 그 때문에 밥이 닫구나 다음부터는 적게 드리마 미안하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이라고 며느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나무를 해서 돌아온 아들 도깨비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물을 적게 기러온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물을 좀 더 많이 기러오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장에 갔다가 시어머니 께서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도깨비는 아이고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밥 지을 시간을 너무 빨리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것 때문에 밥을 모두 데운 거야 우리 새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싶었던 건데 하고 말하면서 역시 자신의 탓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파란 도깨비네 가족은 모두 큰 소리로 웃었고 그리고는 다시 맛있는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얼마 뒤 옆집 빨간 도깨비네 집에 아들 도깨비도 장가를 들어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 도깨비네 부엌에서 열심히 보를 떼며 밥을 짓고 있었는데 빨간 도깨비 집 며느리도 그만 밥을 태우고 말았어요 타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가자 가장 먼저 시어머니 도깨비가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부엌에 들어갔다 나온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이고 속까지 몽땅 태워버렸구먼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볼메 목소리로 말대꾸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대들자 황당한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화를 냈어요 뭐가 어째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할 것이지 꼬박꼬박 어른한테 말대꾸냐 그때 박한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저런 못된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집안이 망할 찡조군 아버님 아버님은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저더러만 뭐라고 하세요 제가 일부러 밥을 태운 것도 아닌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그때 며느리의 모습을 보던 신랑 도깨비가 부인에게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 어른들께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친정으로 가서 다시 배워 갖고 오던지 해 당신 같이 버릇 없는 여자랑은 못 사니까 이 말을 들은 며느리 도깨비는 화가 나서 정말로 친정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요 하면서 집을 나섰지요 그렇게 친정집으로 가는 길에 빨간 도깨비찜 며느리는 파란 도깨비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디 가는 길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둘은 대화를 이어가던 중 빨간 도깨비찜 며느리가 친정집에 가는 사연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도깨비찜 며느리가 물었어요 정말 저희 시댁은 식구들이 다 못된 것 같죠 전 여기서 더는 못 살겠 답니다 그러자 파란 도깨비찜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빨간 도깨비찜 가족들은 모두 잘나고 좋은 사람들이네요 각자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가 한 일은 모두 옳으니 말이에요 저희 가족은 모두 스스로가 잘못한 게 많아서 서로 미안해하느라 싸울 일이 없거든요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빨간 도깨비찜 며느리는 다시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댁에 들어간 며느리는 어른들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속까지 태워버려서 어머니 많이 속상하셨지요 앞으로는 조심해서 밥을 짓겠습니다 제가 금방 밥을 다시 지어올게요 그러자 어머님이 며느리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가야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어른답지 못했구나 우리 같이 밥을 짓자 꾸나 나도 처음엔 밥을 많이 태웠단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온 온 가족이 함께 화해를 한 빨간 도깨비 식구들은 새로 밥을 지어 맛있게 먹었답니다 잘못한 도깨비들끼리 먹는 밥은 어느 때보다도 맛있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또 다른 삶을 살게 된 도둑 옛날 옛날에 무척 유명한 도둑 두 명이 살았습니다 두 도둑은 서로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나만큼 유명한 도둑이라니 어떤 녀석인지 궁금하군 나만큼 솜씨 좋은 녀석이 있다고? 그렇다면 같이 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한 도둑은 프로이센 출신이었고 다른 한 명은 오세트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궁금해하던 두 도둑은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오스트리아 도둑은 프로이센 도둑을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도둑이었군요 만나서 반갑소 나도 당신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소 인사를 나눈 둘은 소문대로 서로의 실력이 뛰어난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도둑은 가까운 이발수로 향했어요 먼저 프로이센 도둑이 이발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머리를 다듬어 주시오 이발사가 프로이센 도둑의 머리를 깎는 데 정신을 쏟는 사이 오스트리아 도둑이 몰래 이발사의 장화에 붙은 쇠 장식을 떼어냈습니다 다음 손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이번에는 이발사가 오스트리아 도둑의 머리를 깎는 사이 프로이센 도둑이 오스트리아 도둑에게 쇠 장식을 몰래 붙여주었습니다 둘 다 이발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쇠 장식을 떼었다 붙인 겁니다 듣던 대로 정말 뛰어난 실력이군 이발소를 낳은 둘은 서로를 칭찬하며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후 프로이센 도둑은 오스트리아 도둑의 집에서 함께 지냈고 오스트리아 도둑의 누이동생과 결혼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도둑의 집에 먹을 음식이 떨어졌어요 마침 어떤 귀족이 성 안의 탑에 돈을 쌓아놓고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두 도둑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서 딱 필요한 만큼만 도둑질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그 귀족의 탑을 털기로 했어요 탑을 드나둘 수 있는 문이 철문으로 단단하게 막혀있다고 하네 그렇다면 굴을 파는 것이 어떻겠나 두 도둑은 굴을 파고서 손쉽게 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돈이 가득 들어 있는 자루들이 두 도둑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이렇게나 많은 돈자루들이 있더니 역시 소문이 맞았네 놀라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어서 가지고 나가세 돈자루가 무척 무거웠던 데다가 큰 욕심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 돈자루 하나만 들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돈자루가 하나 없어진 걸 알아챈 귀족은 도둑이 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지요 감히 내 돈을 훔쳐가 내 이 도둑을 가만두지 않겠다 귀족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집사를 불렀습니다 내 탑에 도둑이 든 것 같다 네 지혜로 도둑을 당장 잡아서 내 앞에 끌고 오너라 네 철문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걸로 보아 굴을 파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굴을 판 흔적을 찾고 그곳에 덫을 놓아 잡겠습니다 집사는 쇠로 만든 덫에 독을 발라서 굴에 놓았습니다 도둑이 잡히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군 역시 내가 집사를 잘 뒀어 귀족은 매우 뿌듯해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두 도둑은 훔친 돈을 거의 다 쓰게 되었어요 그날 밤 둘은 지난번에 파놓은 굴을 통해 다시 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탑 아래쪽 굴 끝부분에 도착했을 때 였습니다 집사가 놓은 덫에 프로이센 도둑의 발목이 걸리고 만 겁니다 오스트리아 도둑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포기하지 말게 내가 자네를 꼭 데리고 돌아가겠네 가까이 오지마 자네라도 먼저 나가라고 난 목숨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네 프로이센 도둑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오스트리아 도둑은 눈물을 머금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네 오늘 밤은 이리 돌아가지만 자네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걸세 다음 날 탑을 확인하러 온 귀족은 구의 끝에서 프로이센 도둑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도둑을 잡았구나 귀족은 집사를 불러 굴을 막게 하고 다시 도둑이 들지 않게 성 곳곳을 잘 감시하게 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도둑은 비록 시신이더라도 친구가 귀족의 성에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도둑은 날이 밝자마자 한다름의 성문까지 달려갔지요 하지만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 몰래 시신을 시신을 가져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병사들에게 들키지 않고 시신을 가져올 수는 없을까 오스트리아 도둑은 시장에 가서 질 좋은 포도주 두 통과 수면제를 샀습니다 또 말이 끄는 수레와 송곳을 준비했지요 그러고는 포도주 두 통에 수면제를 넣은 후 수레에 싣고 성문 앞으로 갔습니다 오스트리아 도둑은 병사들이 잘 들을 수 있게 소리를 질렀어요 도와주시오 내 포도주가 새고 있소 성문 앞을 지키던 병사들이 오스트리아 도둑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도둑은 몰래 송곳으로 술통 여기저기에 구멍을 냈습니다 병사들은 구멍을 막으려고 애썼지만 포도주는 이미 반이나 세어 나갔어요 이래서는 더 이상 포도주 통을 옮기지 못하겠소 나는 다른 포도주 통을 구할 테니 남은 포도주는 여러분들이 드시오 입맛을 다시던 병사들은 포도주 통에 남은 포도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러자 곧 병사들이 하나 둘씩 잠들기 시작했어요 그 틈에 오스트리아 도둑은 성문으로 들어가 프로이센 도둑의 시신을 찾아올 수 있었답니다 이튿날 귀족은 도둑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도대체 누가 그 시신을 가져간 거야 도무지 알 길이 없던 귀족은 집사에게 짐작되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함께 도둑질한 동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혼자 도망친 도둑이 동료의 시신을 내버려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구나 그렇다면 그 공범을 잡을 방법이 있겠느냐 귀족은 나머지 도둑도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슴의 뿔에 금 목걸이를 걸어 성문 앞에 풀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도둑은 금 목걸이를 탐낼 것입니다 도둑이 금 목걸이를 채가려 할 듯 잡으면 됩니다 귀족은 집사의 말대로 사슴과 금 목걸이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한편 창밖을 보던 오세트리아 도둑은 우연히 사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슴의 뿔에 걸려있는 건 금 목걸이가 아닌가 오세트리아 도둑은 주인 없는 금 목걸이를 손에 넣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군 오세트리아 도둑은 성문 앞 거리 아래에 이어져 있는 지하실로 가서 천장 두께의 반만큼을 네모 반듯하게 깎아 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그 거리 위에 사슴이 좋아하는 소금을 뿌려놓고 지하실로 내려와 사슴의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사슴의 발소리가 들리자 얼른 막대기로 지하실 천장을 쿡 하고 찔렀어요 그러자 천장이 꺼지며 사슴이 지하실로 떨어졌지요 오세트리아 도둑은 미리 준비한 천장 부분을 올려 재빨리 천장의 꺼진 부분을 막았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사슴이 사라지는 걸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귀족과 그의 집사는 또 오세트리아 도둑에게 당하고 말았답니다 도둑을 잡는데 실패한 귀족은 집사를 불러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계획이 실패하고 말았다 이 도둑을 어떻게 잡을 테냐 이번에는 제가 도둑의 집을 찾아서 반드시 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이 안 보이는 척하며 집집마다 수프를 얻으러 다닐 것입니다 그중 사슴 고기 수프를 대접하는 곳이 바로 그 도둑의 집입니다 좋은 방법이구나 너를 마지막으로 믿어보겠다 다음 날 귀족의 집사는 눈을 천으로 가리고 지팡이를 짚으며 동량을 했습니다 마침내 오세트리아 도둑의 집에 이르렀을 때 사슴 고기 냄새가 풍겨왔어요 며칠 동안 굶어 배가 고프 음식을 좀 대접해 주겠소 그런데 오세트리아 도둑은 귀족의 집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귀족의 탑에 들어갈 계획을 세울 때 조사를 했었거든요 집사를 보는 순간 귀족이 자기를 잡으려고 집사를 보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내 그대에게 사슴 고기 수프를 대접하리다 오세트리아 도둑은 집사를 기꺼이 집 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일부러 사슴을 잡은 이야기까지 들려줬지요 집사는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부랴부랴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둑의 집 대문에 붉은 줄로 표시를 해두고 귀족의 성으로 돌아갔지요 사슴 고기를 대접하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놈이 분명 공범일 것입니다 잘했구나 내일 날이 밝자마자 대문에 붉은 줄로 표시를 해둔 집을 찾게 하겠다 그런데 솜씨 좋은 오세트리아 도둑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오세트리아 도둑은 집사가 돌아가자마자 집 대문에 붉은줄을 깨끗이 지우고 깜깜한 밤중에 귀족의 성을 찾아가 성문에 붉은줄을 표시했습니다 다음날 다음날 귀족의 부하들은 붉은줄이 표시된 대문의 집을 샅샅이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런 집을 발견할 수 없었지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지칠 대로 지친 부하들은 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성문에 보란듯이 붉은줄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부하들은 깜짝 놀라 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성문을 확인한 귀족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놈은 진정 보통 도둑이 아니로구나 내가 졌다 귀족은 결국 성문 앞에 도둑을 찾는 내용의 글을 크게 써붙이게 했습니다 탑에서 돈자루를 훔쳐가고 성에서 시신을 훔쳐가고 금목걸이를 씌운 사슴을 훔친 다음 잡아먹은 자는 자수하여라 그 솜씨가 놀랍고 뛰어나서 큰 상을 내리겠다 성문에 붙은 글을 본 오세트리아 도둑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은 계속 도둑질을 하다가 친구처럼 사고를 당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도둑질에 대한 죄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결국 오세트리아 도둑은 귀족의 성에 찾아갔습니다 귀족은 오세트리아 도둑을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어요 자네가 바로 그 도둑인가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군 자네를 우리 성 안팎을 지키는 집사로 삼고 싶은데 어떤가 오세트리아 도둑은 귀족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부터 성 근처의 도둑들이 얼씽거리지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후로 오세트리아 도둑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귀족의 성에서 집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오히려 도둑을 잡는 도둑을 지키는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되었으니 정말 사람의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화 금화와 바꾼 행복 옛날의 한 도시에 친절한 구두빵 아저씨가 살았습니다 아저씨는 바늘로 한 코를 꿰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어요 또 뚝딱뚝딱 망치질 라고 쓱싹 쓱싹 구두에 광을 내며 휘파람을 불었지요 동네 아이들은 그 모습이 신기하고 재미있어 늘 아저씨의 구두빵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즐겁게 구두를 만들었어요 구두빵 아저씨네 이웃집에는 부자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부자 할아버지는 날마다 돈 세낸 일만 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까만 밤부터 하얀 새벽이 밝을 때까지 세어도 다 못 셀 정도였대요 그래서 부자 할아버지는 언제나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막 잠자리에 들떼었습니다 구두빵 아저씨네 집에서 아이들과 아저씨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시끄러워 오늘따라 노래소리가 더 큰 것 같아 할아버지는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투덜댔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구두빵 아저씨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구두빵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지요 어르신께서 왜 저녁을 함께 하자는 걸까 구두빵 아저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식사가 끝날 즈음 할아버지가 슬그머니 은빛 가죽 주머니 하나를 내놓았어요 어르신 이게 무엇인지요 내 부탁 좀 들어주게 이걸 자네한테 줄 테니 이제 노래는 그만 부르게 그 노래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잃을 수가 없다네 구두빵 아저씨는 가죽 주머니를 풀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구두빵 아저씨는 금화 주머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한 입 두 입 금화를 세웠지요 금화를 모두 세웠을 때에는 이미 한밤 중이었답니다 이 돈이면 이제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더 이상 구두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말이야 구두빵 아저씨는 금화 주머니를 행여 누가 훔쳐갈까 봐 품에 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구두빵 아저씨는 구두빵 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아저씨 오늘은 일을 하지 않나요 이제부터 구두 만드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이곳에 오지 말아라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아저씨를 본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구두빵 아저씨는 금화 주머니를 끌어안고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먼저 커다란 집을 사야겠어 그런 다음 멋진 가구들로 집안을 가득 채울 거야 그 다음에는 구두빵 아저씨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튿날 구두빵 아저씨는 금화 주머니를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섰어요 구두빵 아저씨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구두빵 아저씨는 콧노래를 멈추지 않았지요 금화 주머니를 흔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화 주머니를 탐낸 도둑들이었지요 도둑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금화 주머니를 낚아채고는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구두빵 아저씨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너무 헛된 욕심을 부려 벌을 받은 거야 구두빵 아저씨는 터덜터덜 힘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노래 부르며 구두 만들 때가 행복했는데 금화에 눈이 멀어 진정으로 소중한 행복을 잃어버렸구나 그제야 구두빵 아저씨는 금화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뒤 아무도 구두빵 아저씨를 보지 못했대요 구두빵 아저씨는 어디로 어디로 간 걸까요 진정으로 소중한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숨쉬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금화에 눈이 멀어 소중한 행복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섯 마리 용이 끄는 수레가 내려오기 시작했지요 커다란 용이 끄는 수레에는 누군가가 타고 있었습니다 깃털 옷을 화려하게 차려 입은 백여 명의 사람들이 흰 고니를 타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색찬란한 구름이 둥실둥실 떼지어 떠다녔고 어디에선가 아름다운 음악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면서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하늘을 가르고 땅으로 내려온 사람은 수레에서 내리더니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새의 깃털로 장식한 관을 머리에 쓰고 허리에는 용 모양이 새겨진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일까 저 신령스러운 용을 한 마리도 아니고 다섯 마리나 타고 왔으니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닐 거야 그래 저 용들이 끄는 금빛수레 좀 봐 드디어 하늘님이 내려오신 거야 이윽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여 들어라 내 이름은 해모수다 이곳을 북부여라 부르고 내가 이곳을 다스리겠다 사람들은 해모수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와 목소리에도 위험이 있네 여보게들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어 콧괭이를 들고 서있던 사람이 손에서 흙을 털어내며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니 분명히 신통한 재주를 지녔을 거야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한바탕 춤이라도 추고 싶구먼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해모수는 낮에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저녁이 되면 하늘에 있는 궁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기품있고 신령스러운 해모수를 보며 사람들은 말했지요 해모수님은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야 해모수는 북부여를 잘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라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어요 왕이 신통력을 발휘해 물이 부족하면 비를 내리고 적당한 햇빛과 바람을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역시 하늘님은 다르셔 이렇게 비를 내리니 땅이 메마르지 않고 바람이 산들산들 불게 하니 열매도 풍성하지 들판에 곡식을 좀 보라고 황금빛으로 줄렁거리고 있지 않은가 백성들은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흐르는 땀을 씻으며 해모수를 칭송했답니다 그 사이에 해모수는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말할 것도 없고 신하들도 모두 기뻐했답니다 왕자가 태어났으니 왕실의 기강이 바로 서겠군 이제 이 나라가 더욱 튼튼해지겠어 왕은 신하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라 짓고 장차 자라면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해부르는 아버지인 해모수의 가르침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낮에는 상과들을 뛰어다니며 무예를 닦았고 밤이면 책을 펴놓고 열심히 글 공부를 했지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익혀야 할 것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해모수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해보르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제상 아람불의 꿈에 하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늘님은 엄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자손을 시켜서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보라 동해 쪽에 가서번이라는 기름진 땅이 있으니 그곳으로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아람불은 얼른 왕에게 달려갔어요 왕이시여 제 꿈에 하늘님이 나타나 도읍을 옮기라 하옵니다 하루속 기명을 받드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해보루 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하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따라야겠지 여봐라 어서 도읍을 옮길 준비를 서둘러라 해보루 왕은 도읍을 옮긴 후 나라 이름을 동부여로 지었습니다 왕은 도읍을 옮기고 나서도 아람불의 꿈이 마음에 걸렸어요 당신의 자손을 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함은 하늘님에게 또 다른 아들이 생긴다는 말이 아닌가 평화로운 날들이 흘러갔지만 해보루 왕의 얼굴에는 항상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해보루 왕에게 물었지요 어찌하여 그리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계시옵니까 신하의 물음에 왕은 한숨을 푹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나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네 내가 죽은 후에 왕위를 이을 대자가 없으니 어찌 걱정이 없겠는가 왕의 말에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자 신하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야겠소 왕께서 근심이 깊어 기운을 잃으시니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오 그때 평소 지혜롭기로 소문난 한 신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듯 십소 산천의 제사를 지내면서 빌어봅시다 그러면 하늘이 감동하여 왕자를 내려주실지도 모르지 않소 신하들은 입을 모아 찬성을 했습니다 왕 앞에 나선 신하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아뢰였어요 해보루 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산들 바람에 나뭇가지가 한들한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보루 왕은 신하들을 이끌고 산천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궁궐을 나와 산속으로 들어섰지요 산속에 있던 짐승들이 왕의 일행을 피해 저만치 달아났습니다 산세들은 이나무 저나무 옮겨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야단이 났습니다 깊은 산속에 나타난 아름다운 사람들의 행렬이 반가운 모양입니다 경치가 아름답고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이곳이야말로 하늘님께 치성을 드릴만한 곳이다 해보루 왕과 신하들은 높은 산과 맑은 계곡물을 바라보며 만족해 하였습니다 이곳에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다해 빌면 분명 하늘도 하시고 왕자를 내려주시겠지 신하들은 가지고 온 음식을 정성껏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보루 왕은 싱싱하고 맛좋은 음식들을 바라보며 흐뭇해 했지요 오 이제 내게도 아들이 생겨야 할 텐데 음식들이 다 차려지자 왕이 먼저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정성을 받으시고 부디 아들을 내려주소서 그 귀에 줄지어 서있던 신하들도 한 마음으로 절을 했습니다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는 산길은 험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여기저기 커다란 바위들이 버티고 있어서 왕과 신하들은 조심조심 산길을 내려왔지요 이렇게 가파르고 험한 산길은 처음이야 그나저나 이런 곳에서 영웅이 많이 태어난다는데 신하들은 모두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랬습니다 해보르 왕도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있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소원을 빌며 궁궐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행이 큰 연못가에 이르렀는데 커다란 바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연못의 이름은 곤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앞서가던 말이 우뚝 멈춰서서는 커다란 바위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해보르 왕과 신하들은 너무 놀라 너무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주위는 산새들의 지적임으로 메아리 쳤고 향긋한 풀냄새가 바람에 실려 날아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왕이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여봐라 저 바위를 굴려보도록 하여라 한 병사가 바위를 밀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바위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바위 밑에는 놀랍게도 번쩍번쩍 금빛이 나는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누워있었습니다 금빛 개구리를 닮은 어린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는 듯 이리 저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금빛이 더욱 찬란히 빛났어요 해보루왕은 아이를 바라보며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하늘이 내게 주신 귀한 아들이다 신하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지요 산천에 제사를 지는 우리의 정성을 하늘님이 하시고 왕자를 내려주신 듯 하옵니다 해보루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금개구리라는 뜻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금와라고 부르겠다 궁궐에서는 왕자의 탄생을 기뻐하며 오랜만에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해보루왕은 늦게 얻은 아들을 금이야 오이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왕은 금화에게 훌륭한 임금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해보루왕이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어요 그가 바로 금화왕 이랍니다 금화왕은 훗날 고구려의 왕인 주몽과 만나게 된답니다 오늘의 동화 배짱이의 연주가 필요해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을 즐기던 배짱이가 있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내 멋에 사는 멋쟁이 배짱이였습니다 어느 날 배짱이가 바이올린을 켜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신나게 노래하던 배짱이가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개미들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얘들아 날도 더운데 일은 그만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자 하지만 개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즐길 줄 모르는구나 나처럼 놀 줄도 알아야 한다고 배짱이의 말에 개미들이 일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넌 무슨 배짱으로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니 너도 놀지만 말고 우리처럼 미리미리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말을 마친 개미들이 다시 땀을 흘리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겨울을 준비하라고 겨울 준비는 가을에 해도 늦지 않나 배짱이는 바이올린을 켜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짱이가 자기들을 비웃는 것 같은 노래를 불러도 개미들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산이 울긋불긋 단풍 옷으로 갈아 입었습니다 하루는 배짱이가 고슬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개미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을이 됐네 이렇게 놀기만 하다가 겨울이 오면 배고픔과 추비로 고생할 거야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겠소 그날부터 배짱이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수레에 먹잇감을 실어 집으로 나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숲속에서는 배짱이의 바이올린 연주와 노래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 배짱이를 찾아왔어요 네 바이올린 연주와 노래가 듣고 싶어 어? 네 노래를 듣지 않으니 일하는 게 힘들기만 하고 즐겁지가 않아 하지만 배짱이의 배짱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어요 너희들이 내게 해준 충고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니 너희들 말대로 겨우살이 준비를 잘해야 나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잖아 말을 말을 마친 배짱이는 묵묵히 일을 계속 했습니다 개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터로 돌아갔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숲속의 곤충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배짱이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지 못하니 일할 맛이 안 나요 배짱이의 노래를 들으며 일하면 어렵고 힘든 일도 척척 잘 되었는데 배짱이의 노래와 바이올린 연주를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숲속의 곤충들은 점점 일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리고 별거다닌 일에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도 잦아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슴벌레 할아버지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날마다 들을 때는 몰랐는데 배짱이의 노랫소리가 이 숲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는지 알겠구나 이튿날 사슴벌레 할아버지는 곤충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배짱이의 노래와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싶습니까 예 배짱이의 노래와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 예전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곤충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슴벌레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배짱이에게 겨울철 먹잇감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짱이가 먹잇감 걱정을 하지 않고 예전처럼 노래와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사슴벌레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들 좋은 생각이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길로 사슴벌레 할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배짱이를 찾아가 숲속 곤충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배짱이는 일을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 뒤부터 숲속에는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곤충들은 다시 활기를 닫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행복한 마을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다에 나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바닷속에 그물을 던져놓고 물고기가 잡히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바다풀만 잔뜩 걸려 나왔습니다 오늘은 웬일이지 물고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던져보자 이번에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할아버지가 휙 하고 그물을 바닷속에 던졌습니다 잠시 뒤 할아버지가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물에 온몸이 금빛으로 빛나는 황금 물고기가 걸려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저를 놓아주세요 저를 다시 바닷속에 놓아주시면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드릴게요 그런데 황금 물고기가 눈에 눈물을 머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황금 물고기가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황금 물고기를 다시 바닷속에 놓아주고 빈 그물을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잠자리에 든 할아버지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영감 낮에 무슨 일 있었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어서 잠이나 잡시다 그나저나 걱정이에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바닷가로 나가 황금 물고기를 찾았습니다 황금 물고기야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황금 물고기는 물 위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답니다 부르기는 했어도 정말 황금 물고기가 자신에게 다가올 줄은 몰랐거든요 황금 물고기에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소원을 말하면 들어줄 수 있니? 그럼요 할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요즘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사는 게 막막해졌단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달라는 거지요? 황금 물고기의 말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금 물고기는 용왕님을 찾아가 할아버지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씨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로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용왕님은 옆에 있던 문어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네 마을 사람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하라고 말이지요 문어대장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날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물고기들이 바다 위로 펄떡펄떡 뛰어 올랐거든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마을 사람들은 그물과 낚싯대를 들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고는 바닷속으로 그물과 낚싯대를 던져 넣었어요 황금물고기야 할아버지가 바닷가로 나가 황금물고기를 불렀습니다 잠시 뒤 황금물고기가 물 위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황금물고기야 정말 고맙구나 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졌단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에게 황금물고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영감의 착한 마음이 마을을 행복하게 해주었구려 할머니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뒤 할아버지는 두 번 다시 황금물고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바닷속에 그물을 던질 때마다 황금물고기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황금물고기야 황금물고기야 우리 마을의 웃음을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그 후로도 이 마을 사람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람과 친구가 된 거인 옛날 어느 방앗간에 아들 셋을 둔 주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앗간 주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방앗간 주인이 새 아들에게 남긴 것은 방앗간과 당나귀 고양이뿐이었지요 내가 맞으니까 방앗간은 내가 가질 거야 그럼 나는 당나귀를 가져야지 큰 형과 작은 형이 방앗간과 당나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고양이 푸스는 니가 가져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욕심쟁이 두 형은 막내에게 고양이를 내주고는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막내는 한숨을 내쉬며 길가에 조져 앉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구나 그 말을 들은 고양이 푸스가 이렇게 말했지요 주인님 주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주인님과 제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말이라도 고맙구나 푸스 막내가 푸스의 머리를 쐬다듬어 주었습니다 막내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푸스와 함께 길을 떠났지요 막내와 푸스가 밭을 지나갈 때 였습니다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놈의 거인이 또 배가 고픈 모양이군 한 농부가 밭일을 하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인이 배가 고파 운다구요 우연히 그 말을 들은 막내의 눈이 휘둥그레 졌어요 저 성에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이 사는데 배가 고프면 꼭 저렇게 온단다 정말이에요 푸스가 눈을 반짝이며 묻자 농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들은 이야기일 뿐이야 갑자기 푸스가 막내의 손을 잡아 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우리 거인의 성으로 가요 그러다 잡아먹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거인이 다른 이유 때문에 울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막내는 내키지 않았지만 푸스에게 용기 없는 주인님이라는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푸스를 따라 거인의 성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윽고 막내와 푸스가 거인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거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뒤 거인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성문을 열어주었지요 이 성에서 하룻밤 묻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너희들은 내 성에 찾아온 첫 번째 손님들이구나 거인은 막내와 푸스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배가 고프겠구나 저녁을 저녁을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잠시 뒤 막내와 푸스는 거인이 차린 음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아요 어서들 먹으렴 막내와 푸스는 개논감 추듯 음식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거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너희들도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거인이라고 생각하니 막내와 푸스는 아무 말 없이 슬금슬금 거인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얘들아 나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이 아니란다 나는 친구가 필요해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내가 성 밖에 나가기만 하면 괴물이 나타났다며 돌을 던지곤 했어 그럼 사람들이 거인님의 마음을 몰라줘서 울었던 거군요 그제야 막내와 푸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막내와 푸스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거인과 마을 사람들이 친해질 수 있을까 고민했지요 이튿날 아침 막내와 푸스는 마을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 친구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어요 혹시 제 친구에게 맡길 만한 일은 없나요 우리 집 낡은 지붕을 고쳐주었으면 해 우리 목장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고쳐주었으면 좋겠구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도 생겼으면 좋겠는데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막내와 푸스는 쌩 하고 거인의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내와 푸스에게 이야기를 들은 거인은 신이나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극간일쯤은 식은 죽 먹기야 지금 당장 마을 사람들을 도와줘야겠어 마침내 거인이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괴물이 나타났다며 달아나기 바빴지요 거인은 괴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친구예요 막내와 푸스가 손을 내져우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꼭꼭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지요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니? 마을 사람들이 거인을 향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할게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거인 곁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날부터 거인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거인은 거인은 마을 사람 열 명이 힘을 합쳐도 꼬박 사흘이 걸릴 일을 눈 깜짝할 사이에 뚝딱 해치웠어요 네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났어 거인아 정말 고마워 너는 우리들의 친구야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거인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며칠 뒤 거인은 마을 사람들을 성으로 초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인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던 거인이 왕래와 푸스를 끌어안았습니다 외롭게 살던 내게 친구를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 마을 사람들과 사이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할 거야 거인아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할게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거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화난 달림도 마을 사람들과 거인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그 후로 막내와 푸스는 거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다시 찾은 아이들 옛날 어느 수버기에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헬리라는 남자아이와 그리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지요 흉년이 든 어느 해였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으니 이젠 어떻게 살아간담 나무꾼이 한숨을 한숨을 내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새엄마 새엄마 였습니다 그 후로도 아내는 계속 고집을 부렸고 나무꾼도 할 수 없이 아이들을 산속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우연히 새엄마와 아버지의 말을 그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해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요 그 얘기를 오빠에게 가서 말하며 그리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 걱정마 오빠에게 좋은 수가 있어 헨리가 그리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대며 말했습니다 이윽고 새엄마와 아버지가 잠자리에 들자 헨리는 몰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집 앞 땅바닥에 있는 자갈 돌을 주워 호주머니에 넣었지요 이튿날 아침 나무꾼 가족은 숲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자 헨리는 미리 챙겨온 자갈돌을 하나씩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여기가 좋겠군 엄마와 나는 저쪽에 가서 나무를 할 거야 일을 마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올 테니 여기에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알겠지 하지만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새엄마와 아버지는 헨리와 그리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무서워 그리가 훌쩍이자 오빠는 그리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울지마 달이 떠오르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윽고 나무 사이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헨리는 그리의 손을 잡고 달빛의 반짝이는 자갈돌을 따라 집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헨리와 그리는 밤새도록 숲속을 걸어 새벽역이 되어서 자갈돌 덕분에 집에 무사히 도착했지요 헨리와 그리를 보고 새엄마와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뒤 새엄마는 또다시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숲속에 갖다 버리자고 했습니다 헨리는 새엄마와 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자갈돌을 줍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새엄마가 문에 자물쇠를 걸어놓아 헨리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이튿날 아침 새엄마가 숲속으로 나무를 하러 가기 전에 헨리와 그리에게 빵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헨리는 숲으로 가는 길에 자갈돌 대신 빵을 떼어 땅에 떨어뜨리며 갔습니다 이었고 숲속 깊이 들어오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엄마와 나는 저쪽에서 나무를 할 테니 너희들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저녁때 돌아와 데리고 가마 하지만 이번에도 새엄마와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엄마는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이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막상 밤이 새고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괴로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아이들을 버리다니 내 자식 이었어도 내가 그랬을까 나는 아마 천벌을 받을 거야 한동안 집안에서 왔다갔다 하던 새엄마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밤에 어디를 가려는 거요 아이들을 찾으러 가려고요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새엄마와 함께 작은 등불을 들고 숲속으로 걸어가며 헨리와 그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우우우우우 하고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혹시 맹수에게 물려갔으면 어떡하죠? 그런 일은 없을 거요. 새엄마와 아버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헨리, 그리! 새엄마와 아버지는 더욱 애타게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날짐승들의 푸드덕거리는 날갯짓 소리와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요? 새엄마는 울부짖으며 숲속을 돌아다녔습니다. 몇 개의 산을 넘고 또 몇 개의 계율을 건넜지만 새엄마와 아버지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뾰족뾰족한 가시덤불을 헤치고 걸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아이들이 무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엄마와 아빠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여요! 새엄마와 아버지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그곳에 닿았을 때에는 헨리와 그리가 서로 꼭 끌어안고 잠들어 있었지요. 얘들아, 엄마랑 아빠가 왔어. 새엄마가 헨리와 그리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남매는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저희는 엄마랑 아빠가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미안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얘들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새엄마는 헨리의 손을, 아버지는 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따라 유난히 밝은 달을 보며 새엄마는 생각했어요. 달린, 이제부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 이겨내겠습니다. 그 뒤 나무꾼 가족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당군 이야기 환웅아, 어디 있느냐? 하늘의 임금인 환인이 아들 환웅을 찾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아래의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던 환웅은 얼른 환인에게 뛰어갔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느라 환웅의 두 뺨이 붉게 물들었지요. 어찌 이리 늦었느냐? 다른 형제들은 벌써 와 있거늘. 아버지가 화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환웅은 씩씩하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느라 늦었습니다. 어찌나 아름다운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환웅의 말에 환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는 그리도 인간 세상이 마음에 드느냐? 환웅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저 아래 세상은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할 수만 있다면 인간 세상에 내려가 저들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환인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왕자들 중에서도 가장 영리한 환웅을 떠나보내는 것이 마음 아팠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늘 아래를 내려다보며 꿈을 키워온 환웅의 마음을 알기에 결국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어디 보자 환웅이 다스리기에 마땅한 곳이 어디 있고 환인은 하늘날에 여기저기를 꼼꼼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새 봉우리가 우뚝 솟은 태백산의 눈길이 멈추었지요. 그곳에는 푸른 나무와 기름진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환인은 환웅을 불러 다정히 말했어요. 네가 다스리기에 좋은 땅을 발견했노라. 그곳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니 부디 널리 사람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하거라. 그리고 환웅에게 천 부인 세 개를 건네주었습니다. 천 부인은 신의 위력과 영엄한 힘을 나타내는 물건이에요. 아마도 거울이나 칼, 방울 등이었을 겁니다. 인간 세상을 다스리려면 지혜와 덕이 필요하다. 저 아름다운 땅을 잘 다스려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느니라. 환웅은 환인에게 감사의 절을 올린 후 저 아래 태백산을 굽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려다보던 그 어느 곳보다 풍요로워 보였지요. 환웅은 기뻐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환웅은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삼천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도착한 것이지요. 또한 그 뒤를 바람의 신, 비의 신, 구름의 신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환웅은 환인 임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들은 내 뒤에서 백성들의 농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환웅이 구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환웅은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곳을 신씨라 이름 짓고 이제부터 내가 다스리겠노라. 환웅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에 어쩜 저리도 늠름하실까. 저 뒤에 서 있는 수많은 신하들 좀 봐. 사람들은 환웅을 환웅천왕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환웅이 다스리기 시작한 뒤로 백성들은 농사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비가 조금 더 내려야 할 텐데. 글쎄 말이야. 이번에도 환웅천왕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려나. 이렇게 환웅에게 의지하고 기원을 하면 어느덧 맑은 하늘에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더니 어느새 하늘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게 비가 진짜 내리기 시작하네. 백성들은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환웅이 구름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을 시켜 비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환웅은 인간의 생명과 질병, 형벌, 선과 악 등 360가지나 되는 일을 맡아서 다스렸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깊은 산 동굴 속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곰과 호랑이는 사냥을 다니며 배불리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다른 짐승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 사람이 되고 싶어. 곰의 말에 호랑이도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뭐든 할 텐데. 곰과 호랑이는 서로 마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곰이 바위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환웅 천왕님께 가보자. 그분이라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곰과 호랑이는 황급히 환웅에게 달려갔습니다. 환웅 천왕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환웅은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곰과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녕, 사람이 되고 싶으냐. 곰과 호랑이는 커다란 머리를 내리 흔들며 대답했지요. 사람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뭐든지 할 수 있고 말고요. 꼭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환웅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니 소원을 들어주겠다. 대신 백일 동안 이것만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아야 하느니라. 환웅은 쑥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꿈만 같았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서둘러 동굴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이까지 쑥과 마늘을 못 먹겠어. 호랑이가 큰 소리치며 환웅이 건넨 쑥과 마늘을 소중히 품었지요. 하지만 햇빛도 보지 못하고 쑥과 마늘만 먹어야 한다니 얼마나 답답할까. 곰이 자신 없어 하자 호랑이는 은근히 비웃었습니다. 마음이 그리 약해서 어쩌려고 그래. 우리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봐 못할 게 뭐가 있겠어. 호랑이의 씩씩한 발에 곰도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첫날 서로 정답게 쑥과 마늘을 나눠 먹은 곰과 호랑이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호랑이와 마늘이 조금 맵긴 하지만 먹을만하다. 호랑이는 쑥을 입에 넣으며 우물거렸어요. 이 쑥도 그래. 쑥 맛도 괜찮은골. 곰도 호랑이의 말을 웃으며 쑥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났어요. 두른 햇볕이 들지 않는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었지요. 아, 햇볕이 따뜻한 바위에 누워 낮잠을 즐기고 싶어. 어느 날 호랑이는 벌렁 드러눕더니 큰 소리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사람이 되려면 어쩔 수 없어. 곰의 말에 호랑이가 어흥하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더 이상 뭘 참으란 말이야. 쑥과 마늘 때문에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고 토할 것 같은데. 아, 맛있는 고기를 먹으며 햇볕이 잘 드는 산길을 달리고 싶어. 처음에 큰 소리치던 것과는 달리 호랑이는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곰이 달랬지만 호랑이의 짜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쑥과 마늘을 삼키던 호랑이가 이 마늘 것을 퇴퇴 뱉어냈습니다. 그러고는 곰에게 소리쳤지요. 난 사람이 되지 않겠어. 그냥 호랑이로 살 거야.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다고. 호랑이는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답니다.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혼자 있자니 곰은 더욱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참아야 해. 지금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야. 곰은 눈물을 삼키며 남아있는 쑥과 마늘을 먹었습니다. 곰이 묵묵히 견딘 지 삼칠일이 되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곰이 기지개를 켠 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지요. 그런데 부숭부숭한 털이 아닌 매끄러운 살결이 만져지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곰은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내 손 좀 봐! 내가 사람이 되었어! 곰은 너무나 기뻐서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낮잠을 자다 깨어난 호랑이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곰이 사람이 되다니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되다니 믿어지지 않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곰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답니다. 게다가 환웅은 곰에게 웅녀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곰에게는 또 다른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를 갖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웅녀는 매일 신단수 아래에 와서 하늘을 보며 빌었습니다. 제발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웅은 웅녀가 날마다 신단수 아래에서 비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을성 많은 곰이 여자가 된 후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져줄 남자가 없어서 안타깝게 여겼지요. 절이도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웅녀가 큰 절을 올리며 빌고 또 비는 모습을 보며 환웅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웅녀와 혼인해야겠다. 환웅은 변장을 하고 웅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신단수 아래에서 홀레를 올렸답니다. 혼인을 하고 웅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분이 당군 왕검이랍니다. 당군 왕검은 환웅과 웅녀의 가르침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 훗날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에 당군 왕검은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곳을 궁홀산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합니다. 아사달이란 고요한 아침에 햇빛 아래에 있는 땅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군은 1500년 동안 이곳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후 산신이 되었는데 당군 왕검의 이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뿌리로 여겨지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죽은 사람의 왕 아주 먼 옛날 신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오시리스도 신의 풍습에 따라 누이 동생인 이시스와 결혼하고 왕이 되었지요. 이집트를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소. 오시리스는 오시리스는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알려주고 물과 바람을 다스려 농작물이 잘 자라게 했습니다. 오시리스의 동생 세트도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오시리스를 없앨 국리를 했지요. 어느 날 세트는 궁궐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창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세트의 신하들이 관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멋진 관을 몸에 맞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좋은 관을 갖고 싶어 했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 관 속에 누워보았지만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오시리스가 세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관 속에 들어가 누웠지요. 그때였어요. 뚜껑을 덮어라. 세트의 말에 부하들이 달려들어 뚜껑을 덮고 못을 박았습니다. 세트는 오시리스의 관을 나일강에 버렸어요. 오시리스의 관은 둥둥 바다로 떠내려가다 나무에 걸렸습니다. 나무는 오시리스의 관을 품고는 쑥쑥 자라더니 향긋한 향기를 뿜었지요. 비블로스 왕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새로 짓는 궁궐의 기둥으로 쓰면 좋겠군. 그 나무는 비블로스 궁궐의 기둥이 되었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이시스는 오시리스를 찾아 나일강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묻거나 떠도는 소문을 들으며 비블로스 비블로스 까지 가게 되었지요. 여기에 있던 향기로운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시스의 말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나무는 왕이 베어 궁궐 기둥으로 썼대요. 이시스는 궁궐로 한다름에 달려갔습니다. 마침 왕비의 시녀들이 궁궐 앞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시스는 늙은 여자로 꾸미고 다가갔지요. 저런 물동이를 이느라 머리가 헝클어져 꾸려 이시스는 시녀들의 머리를 곱게 따주고 좋은 향기도 불어넣었습니다. 시녀들이 궁궐로 돌아가 이 일을 말하자 왕비는 이시스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왕비는 이시스를 왕자의 유모로 삼았습니다. 매일 밤 이시스는 왕자에게 마법을 걸어 불속에서 활활 타오르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왕비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무슨 짓이냐. 내 아들을 죽일 셈이냐. 나는 이시스 여신이다. 왕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했는데 아쉽게 되었구나. 왕비는 왕과 함께 이시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시스가 비블로스 이시스 왕에게 말했어요. 궁궐 기둥으로 쓰인 나무를 내게 준다면 이 나라와 너희에게 축복을 내이겠다. 왕은 기둥을 잘라 이시스에게 주었습니다. 마침내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관을 찾게 된 겁니다. 관을 열어보니 오시리스는 잠을 자든 누워 있었지요. 이시스는 관을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이시스는 관을 나일강가 늪지에 숨겨놓았어요. 세트가 무서워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세트가 나일강가로 사냥을 나갔다가 오시리스의 관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 관이 어떻게 여기에 있단 말이냐. 세트는 관을 열어 오시리스를 잘라 나일강 곳곳에 뿌렸습니다. 다시는 오시리스를 찾을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시스는 너무 슬퍼 어쩔 줄 몰랐어요. 언니 다시 오시리스를 찾아요. 토트신에게 물어보면 살려낼 수도 있을 거예요. 동생이 이시스를 위로했습니다. 동생은 세트의 아내였지만 이시스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래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이시스는 나일강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이시스는 오시리스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부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없는 부분을 나무로 만들어 넣고 오시리스의 몸을 잘 맞추었습니다. 그런 그런 뒤 오시리스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었지요. 세상을 만드신 아토닛이요. 진정한 후계자인 오시리스에게 생명을 주소서. 이시스는 오시리스가 다시 세트에게 발견되어 사라질까봐 실패하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생명을 불어넣는 주문을 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오시리스가 정말 되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이시스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동생이 말했습니다. 오시리스 당신은 죽은 사람들의 왕이 될 거예요. 오시리스는 죽은 사람들의 나라로 떠나기로 했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 후 오시리스는 죽은 죽은 사람들의 왕으로 살게 되었고 이시스와 오시리스 사이에는 지혜롭고 용감한 호루스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호루스는 나중에 용맹스러운 전사가 되었고 세트를 물리치고 이집트의 왕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배짱이의 연주도 필요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유비 무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가지 생각할 점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생활의 역할도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같았을 때 배짱이처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일을 위해 미리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적절한 심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분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적당한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당히 내 자신도 사랑해 주면서 해야 할 일 맡은 바도 충실히 한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